반갑습니다. 이제 우리의 훈련을 본격화 해보겠습니다. 이 훈련을 꾸준히 따라오시면 자신도 놀랄 정도의 자기능력 개발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집중도에 따라 결과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훈련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고정점 응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60초 동안 진행됩니다. 점의 한 가운데를 응시합니다. 눈은 깜빡이지 마시고 눈을 뜨신 채로 점을 응시하세요. 점을 보시다 보면 한 점은 검은색으로 또렷하게 보이는데 다른 점은 흐리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 눈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초점이 한 곳을 응시할 때 우리의 집중은 시작된다고 쉽게 생각하세요. 60초 동안 응시하고 눈을 감으시면 다음 응시한 점의 찬상과 색깔이 보일 것입니다. 계속 훈련하시면 이 점이 점점 더 또렷한 색으로 검은색 쪽으로 점차 변해가며 보이실 것입니다. 각자의 시신경에 따라 흰색이나 회색이 오랫동안 계속 보이실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이 훈련을 반복해서 훈련해 주세요. 시력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시점이동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착생각으로 인해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습관을 고쳐줍니다. 방법은 처음 검은 점을 보고 준비하고 있다가 초당 소리가 시작하면 1초마다 점을 따라가세요. 6초까지만 들려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의 1초 느낌으로 따라가세요. 마지막 점은 60초입니다. 가장 작은 점은 1초 동안 그리고 중간 크기의 점과 가장 큰 점은 각각 2초씩 바라봅니다. 세 번째 훈련은 시폭 확대 훈련입니다. 눈의 시신경을 운동하게 해주는 훈련입니다. 점과 점의 중앙을 정확하게 보면서 빠르게 눈동자를 따라가세요. 60초 동안 빠르게 따라가더라도 점이 또렷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우, 원이동 훈련입니다. 네 번째는 순간 포착 능력 훈련입니다. 60초 동안 화면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보시고 보신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기록해보세요. 100개 이상을 쓰실 수 있으면 1차 성공입니다. 화면상 구현하기 어려운 훈련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 훈련만으로도 독서 속도가 상당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훈련은 지나가다. 눈을 감고 점의 찬상과 색깔을 확인하세요. 검은색이 보이시면 성공입니다. 흰색이나 회색 아니면 연한 노란색이 보이십니까? 잘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을 감고 점의 찬상과 색깔을 확인하세요. 검은색이 보이시면 성공입니다. 흰색이나 회색 아니면 연한 노란색이 보이십니까? 잘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을 감고 점의 찬상과 색깔을 확인하세요. 검은색이 보이시면 성공입니다. 흰색이나 회색 아니면 연한 노란색이 보이십니까? 잘하시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검은색이 보일 때까지 훈련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